K-POP 스타나 동명과왕 같은 경영 프로그램에 계속 출연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프로그램 나오는 것도 저만의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좀 저도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것도 있고요. 뭔가 좀 되게 오랫동안 거의 2년 동안 제가 활동을 안 했었거든요. 아무래도 그 시간 오랫동안 그 시간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실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런 것도 저만의 약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심도 남들 있고요. 뭔가 좀 더 좋은 것도 받고 싶어가지고 정말 냉정한 그런 부분을 받고 싶어하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나갔었던 것 같아요. 네. 냉정한 배울 게 많아서 배울 게 많아서 너무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요. 뭔가 좀 너무 얻을 수 있는 걸 다 기회를 놓친 느낌이 들어가지고요.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나가서 못 받았던 좋은 걸 다 받게 되고 이제 더 성장하는 그런.. 네.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? 샤논의 꿈? 저는 가수보다 엔터테이너라고 그게 되게 강하게 잡혀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엔터테이너를. 엔터테이너. 노래도 하고 출도 추고 연기도 하고. 다 소화할 수 있는. 소화할 수 있는. 정말 그런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습니다. 네. 종합 예술인이 되길. 네.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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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